1시에 방송하는데 하도 방송 준비하다가 어이가 없어 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한번 방송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8시 20분이니까 한 40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참 이런 일은 처음인데 방송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것을 야합을 할 수가 있나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있는 권성동 씨 1960년생으로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나오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다음에 사선의원으로서 강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 대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런 절충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절충안이라는 것이 딴 게 없고 무언가 하니 그냥 검찰은 일체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말라 그 공직비리에는 선거사범과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을까 합의라기보다도 그런 안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지만 그런 절충안에서 국회의원들만 딱 빼버리는 수사 대상에 빼버리는 정치인에 대한 비리수사를 검찰이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절충안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야말로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지만 그거를 터득 받아들이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그냥 맛이 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이야기입니다. 아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의 권성동이 국민을 개돼지나 가제나 붕어나 그냥 오리참새 염소 이렇게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야합을 할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볼 때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9시부터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이상 방송 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야합을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야합이 가능한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가장 주관점을 띄워야 된 것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청와대와 대통령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제사범 외에는 일체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 그런 위헌적인 내용을 어떻게 원내대표인 권성동이라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을 국민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야기죠. 어느 누구보다도 검사로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자기가 속한 그런 야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건 가운데 정치인 비리를 조사하지 말라 선거사범을 일치해 검찰이 손을 대지 말라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야기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세상에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예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97% 정도가 반대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도 사람들이 딱한 내용이 그냥 게시판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홍본근 님이 야합이죠. 야합. 야합이란 단어 외에는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제이중대니 그냥 이게 첩자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준석이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영신 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친. 미치지 않고서에 어떻게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안을 절충안이라고 국민의힘의 야당의 원내대표가 덥석 받아들일 수 있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박해비온다 님이 무법천지가 된 거죠. 부정선거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거 막판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그냥 사전투표 독려하는 인간들이 자기들 뜻대로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됐겠습니까.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했지만 취임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윤 대통령 당선인 주변에 온통 권영세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이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시몬 템플러 님은 당선된 사람들은 부정선거 본당들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결국은 이번에 소위 절충안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거사범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모른다? 알겠죠. 모르고 했다? 알고 했겠죠. 추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어떻게. 그러니 여기 김무병 님이 국민의힘이 야합을 하다니까 탄핵 주변 놈들이니까 이건 내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 참 내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지금 여기 이경순이 말씀한 것처럼 이게 미친 나라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국민이 불쌍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최명숙 님은 입법부에 속한 자들은 헌법 질서 문란으로 다 극행에 쳐야 됩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반헌법적인 그런 언행을 할 수가 있나 이야기죠. 반헌법적인 그런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당이 주도하고 야당이 협력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정말 일어나기가 엄청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를 의심스럽게 보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척근들 몇 면을 보면 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척근들이 다 부정성을 덮자고 하는 자들이니까. 그래 제가 열받아 가지고 방송이라 하면서 좀 분을 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9시 해야 될 방송을 무려 40분이나 처음으로 이렇게 일찍 하게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유성청 님이 걱정하던 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서도 똑같은 놈을 찍는 거 아닌가 고심했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같은 님들입니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걸 올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많이 하는 경우는 처음 봤는데요. 저도 뭐 예를 들면 주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나니까 모노톤 님은 끼리끼리 비례가 많으니까 합의를 본 모양입니다. 진짜 역겹습니다. 이신영 님은 정권의 찬탈이며 내란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보고 있는 지식인들과 이를 처리해야 될 공조직은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주용설 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동안 의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문정권 하에서 5대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이 일어났는데 그 공직선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 준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신경자 님은 검수환박에 반대한다. 권성동 배신자 사퇴하라. 이야 이거 정말 참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모자란 당이라는 것은 이미 알죠.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도 밉지만 부정선거를 저지른 주범을 감싸고 있는 그런 침묵하고 있는 그런 정당도 제정신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부정선거 수사를 검찰이 맡아서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재웅 님입니다. 국민의힘당이 실성했습니까? 뭐 하는 짓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할 때는 어떻든 첫째는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두 번째는 헌법에 적합해야 되고 법률에 적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감정 같은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추진해야 되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에 대한 수사의 칼날을 없애버리는 안에 합의를 하고 이미 부정선거가 엄청나게 저질러져 가지고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온 천하가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냥 수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게 나라가 제정신이니까.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정상적인 경우는 지금 아닌 온통 나라가 그냥 미쳐가지고 돌아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계획 정상적인 계획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IST.